그 다음 소식은 저 그 소식은 아니죠 소식은 아닌데 저희 그 저희 지난 이제 방송 이후로 M1 프로와 맥스 맥북 프로가 각자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첫인상을 좀 간단히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저 누구야 땅콩 고객님부터 얘기하시죠 네 일단 살짝 무겁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느낌을 받았고 이제 화면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딩 하는데 소리가 달라 스피커가 이제 13인치 맥북 프로도 정말 좋은 편이긴 한데 얘는 완전 남다릅니다 진짜 저음 부부가 오퍼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16인치는 더 좋다는데 그래서 살짝 16인치가 크겠다가 어차피 지금 사면 내년 한 2월에 온다는 거 보고 그냥 접었습니다 아직 환불 기간이라서 이제 바꿀 수 있긴 한데 2월까지 못 기다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M1 맥스 24코어 GPU 버전의 32GB를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요즘에 컬러그레이딩을 배우고 있어 가지고 끝저것 해보니까 어지간한 영상은 바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노드를 많이 먹여도 잘 되고 그래서 뭐 그거는 이미 리뷰 같은 데서 잘 나와서 좋을 거고 HDR 잘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기존에 12.9인치 아이패드로 HDR 보고 있어서 그냥 비슷한 느낌이다 딱 그 정도이고 어차피 하는 게 다 SDR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맥스라서 그런지 배터리는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제가 뭐 80% 충전 제한을 놓고 쓰기는 하는데 80%에서 한 대여섯 시간 가나 설정에 따라 맥스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저는 케이블 항상 충전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드디어 저는 M1에서 가장 짜증나던 그 외부 모니터 개수 제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하나 더 질렀어요 이번 M1 프로 맥스는 이제 모니터 뭐 세 개 또 프로랑 맥스는 또 달라요 프로는 맥스는 여섯 개까지인가? 하나 둘 셋 네 개까지인가 아무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모니터 못 물려서 일 못하는 일은 없을 거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니터 여러 대인 게 도리어 좀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으면 한 화면을 모아놓는 걸 좋아해서 뭐 그런 건 큰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때 오자마자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전화를 이제 편집을 그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은 지금 이제 녹음 아마 오늘이 이제 그 M1 프로로 하는 첫 녹음인데 저는 참고로 M1 프로로 샀습니다 맥스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지금 펜이 안 돌아요 0이에요 그냥 0이야 펜이 그리고 지금 8.5와트 쓰고 있고요 전력 소비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뭐 펜 소리가 그냥 없고요 그리고 일단 그때 편집할 때 보면은 오디오 선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인텔 그거란 말이에요 로제타 돌리는 거라서 뭐 막 그게 혁신적으로 빠르다 이런 건 못 느꼈는데 확실히 그 로직 프로로 이제 편집을 하고 있으면은 그 막 여기저기서 살짝 살짝 그 딜레이 있던 게 다 많이 없어져갖고 그게 참 좋기는 해요 그래서 편집할 때 훨씬 더 쾌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사실 이게 보통 대부분의 막 그런 로직 프로 테스트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냥 트랙 여러 개 해놓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어차피 노래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로직 프로 같은 경우는 음악 편집용으로 쓰니까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뭐 길어봤자 5분 뭐 그래요 클래식은 좀 길어서 뭐 클래식 음악 긴 거는 한 몇 번 합니까? 음... 교환곡 하나를 다 하면 엄청 긴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9번 파니의 송가가 그 마지막 장이 한 20분쯤 할 거예요 20분이잖아요 네 20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작품 전체를 따지면 리벨룸 게넵 한지 그런 거는 며칠 걸립니다 아 뭐 작품 전체를 한 파일에다 넣지 않겠죠 설마 그러진 않지 설마 뭐 하여튼 그래서 음악은 뭐 길어도 한 보통 한 20분이고 보통은 근데 한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걔는 보통 대부분 로직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다 트랙을 몇 개를 할 수 있냐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팟캐스트 편집은 좀 결이 다른 게 우리가 보통 한 번 녹음할 때 2시간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길면은 거의 3시간까지 가고 사실 긴 게 긴 거는 긴 게 더 힘들어요 그 로직 프로 입장에서는 애초에 로직 프로가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되는 애도 아니고기도 하고 그래서 길면 길어질수록 되게 힘들어지는데 얘는 지난 에피소드가? 아 지난번 건 짧았네요 1시간 반 정도 밖에 안 나오구나 하여튼 근데 뭐 전반적으로 되게 쾌적하다?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땅콩이 비슷하게 배터리를 80% 제한을 걸어놓는데 80%에서 배터리 그게 1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이 10시간? 뭐 좀 정말 많이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좀 하기 시작하면 뭐 한 7시간 정도로 쭈루쭈루 되기는 하는데 뭐 이제 저나 이제 저 땅콩이 그냥 쓰는 게 알덴테라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를 일부러 이제 충전 제한을 걸어놓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여서 이제 알덴테 프로라고 유료 버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전날에 뭐 밖에 좀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제 그날만 한해서 100% 충전 뭐 약간 전기차랑 비슷하죠 전기차도 보통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80%만 충전하라고 그러는데 뭐 장거리를 뛴다 그러면 이제 100%를 충전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로 언락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배터리를 좀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키보드가 좀 큰 느낌? 예전 거에 비해서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냐하면은 예전 맥북 제가 뭐 예전에 쓰던 건 뭐 나비식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조금 키보드를 치기 위해서 손가락을 더 뻗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전 맥북으로 보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키보드 키감 자체는 좋고요 일단 아 뭐 그리고 정말 경악스러웠던 거 이게 제가 이제 트위터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 CPU가 이제 그 이제 M1 프로나 맥스나 이제 뭐 10코어 모델 같은 10코어짜리 모델 같은 경우는 고효율 코어 2개 그 다음에 고성능 코어 8개인데 보통은 다 고효율 코어에 대부분 밀어 넣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고효율 코어만 열심히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얘가 열심히 돌아간다고 해도 온도가 한 40, 50도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고성능 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성능 코어를 딱 키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시스템 뭐 이런 왔다 갔다 돌아가는데 필요거나 이런 거는 다 고효율 코어가 여전히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 CPU 뭐 빡세게 굴리는 작업을 걸어 놓아도 그거 그게 고효율 코어로 넘어오진 않아요 고효율 코어는 여전히 뭐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를 뭘 걸어 놓고 딴 거 뭐 웹브라우징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충분히 쾌적해요 왜냐하면 고효율 코어가 그 정도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흥미롭고 그래서 지금 고효율 코어만 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녹음하는데 6W가 찍혔어요 지금 대단한데 이러니까 배터리가 드럽게 오래가지 그 뭘로 보고 있어요? 와트? 그거 아이스텍으로 보거든요 아이스텍 센서에 전력 소모가 있어요 토탈 파워가 있는데 나 버전이 업데이트 안 됐나? 저는 이거 바꾼 뒤로 안 뜨고 있거든요 센서에 그래서 지금 그 코어 이제 CPU 코어마다 CPU 코어마다 지금 온도도 잡히는데 다 47도 45도 48도 50도 다 50도 아래에요 그냥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이런 거 이런 걸 보면은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 좀 더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회사에선 여전히 이제 회사컴 회사 맥미니는 인텔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많이는 못 써봤는데 일단은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 같고요 그리고 아우 그리고 이제 모니터 제가 좀 이제 이번에 아이맥 처분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노트북이랑 데스크톱을 동시에 같은 기기로 쓰고 있는 같은 이제 맥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고에스트가 참 크기 조절하는 이런 게 좀 아직 여전히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큰 거 지금 집에는 27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으니까 27인치 모니터를 보다가 이제 14인치를 딱 열면은 이게 창이 줄어들면서 그냥 창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좀 이제 뒤에 배경화면 살짝 보이는 상태로 조정을 해야지 저는 그거를 좀 더 편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막 이제 매번 이제 모니터에서 떼서 이거 열을 때마다 이제 화면이 꽉 채우는 게 보기 싫어서 아 이걸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각자 상태마다 이거를 기억하는 앱은 없나 찾아보다가 이제 스테이라는 앱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얘가 이렇게 그 해상도 컨피규레이션 마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상도를 감지를 해상도 감지를 하면은 알아서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꽤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그 뭐야 웹사이트 이런 거 아이콘이나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옛날 아이콘인 거 같아서 막 옛날 시네마 디스플레이 이렇기도 해서 아 이거 설마 되게 옛날에 비해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업데이트 노트 보니까 이미 그 애플 실리콘 지원까지 안 들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집에서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시다가 아니면은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노트북 화면 보시는데 이런 게 좀 신경 쓰이신다 이러면은 이 앱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아직은 트라이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살 거 같아요 뭐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15불이에요 라이선스 하나가 괜찮죠 요즘 요즘 뭐 월 15불 구독을 하라고 하는 앱도 있는 마당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사실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고요 너무 이게 아 좀 당황스러운 거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요즘 춥잖아요 그래서 완전 얼음장 같은데 밖에 나갔다가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켜보면 완전 얼음장 같은데 계속 쓰는데도 얘가 따뜻해지질 않아 옛날 같았으면은 한 5분이면 이미 다 달궈지고 난리가 났을텐데 얘는 계속 차요 여름에는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겨울에는 좀 많이 차네 그리고 뭐에요 속보 지웠다가 까니까 저도 뜨네요 오키 잘했어요 저도 4K 모니터 두 개 불려서 클렌셀처럼 쓰고 있는데 10W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좋아요 그러니튼 그래서 그리고 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애플 시리콤뿐만 아니라 모든 노트북에 해당됩니다 추운 데서는 작업하지 마세요 배터리가 아주 쭉쭉 달아요 왜냐하면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가 잘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수명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이제 카페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되게 쭉쭉 닳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딴 데 가서 좀 따뜻한데 실내에 들어가서 여니까 처음에 아마 맨 처음에 한 4시간까지 그러니까 막 열었는데 한 80%에서 4시간 남았다 그랬나 뭐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막 거의 한 50%까지 한 시간 동안 진짜 거의 30%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 시리콘 답지 않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실내에 들어가서 열어서 좀 쓰니까 전기차는 한 50% 아래인데 4시간 남았대요 그랬구나 그렇죠 전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온도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히터가 있습니다 배터리 히터 뭐 그렇죠 히트펌프가 있죠 요즘 전기차는 히트펌프가 있죠 옛날 전기차는 그런 것도 없어서 효율이 정말 나빴습니다 뭐 초기형 모델3도 그렇고 지금도 그 옵션 없는 차 있긴 있을 텐데 아마 블루님 차가 히트펌프 들어가기 전에 출고하신 거라서 아마 없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많아요 아마 그 다음 행가에 히트펌프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희 티떡님도 M1으로 갈아타신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게 원래 지금 컴퓨터 데스크탑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계속 뭘 조립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일단 그래픽카드 하나 넣으니까 일단 100이 확 뛰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본체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금 맥북 에어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번역이나 뭐나 다 맥북 에어로 작업을 하고 있고 원래 쓰던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회사에다가 이제 뭐 회의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많이 돌아가지 않는 정도로 쓰고 있고 하여튼 맥북 에어로 이제 어제 한참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고 한 150페이지 정도 번역을 해 놓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자고 이제 한 3, 4일 있다 봐야지 이러고 오늘 아침에 다 시켰는데 스크리브너가 갑자기 뭐 이기치 않게 종료 뒤졌습니다 뭐 이런 게 떠 있는 거예요 안 돼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걷다가 다 시켰더니 일단 작업한 것 중에 제일 뒷부분 20페이지가 날아가 있고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예 맥북 자체가 재부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재부팅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건 뭐 지금 데스크탑이 문제가 아니다 맥북도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한참 보니까 또 맥북 프로는 제가 사기에 또 돈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급히 맥미니를 샀습니다 미니 좋아요? 맥미니도 괜찮다고 하시고 당장 내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 다시 회사에서 재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집에 컴퓨터를 어떻게 백북 에어로 몇 번 재택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뻗어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서 일단은 M1에 기대를 걸고 맥미니로 작업을 해보다가 한 4, 5년 있다가 맥북 프로를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약간 밈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쿠더캐스트 그 사이에서 그 편집할 때마다 뒷점이 꽤 크게 돌기는 해요 네 지금도 들려요 제가 그 진짜 선처리할 때 디노이즈 하는 거를 한 두세 번은 돌려요 그래야 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관리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편집할 때 그 정도를 돌려야지 좀 관리가 가능한 수준 이론을 줄여드는데 네 이제 다음 이제 다음 녹음때는 제 에어의 존재감 어필이 이제 에어는 이제 무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나중에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희 회사 옛날 회사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번에 M1 프로로 대거 교체를 했거든요 이제 에어 프로로 대거 이제 개발팀을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알아보고 그 이제 처분할 옛날 거 처분하는 걸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 업체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이따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고요 뭐 그래서 저희 이제 호스트들 모두 M1으로 갈아타 뭐 M1 계열로 갈아탄다 조심입니다 이미 저 저 저 블루님이 이미 갈아타 제일 먼저 갈아타셨고 사실 블루님 같은 경우는 우리 다 같이 갈아타 상담 functional socio 감사합니다.